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EBS의 다양한 콘텐츠가 총종합되어 있는 EBS 스토리 EBS 스토리는 빠른 소통을 지향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영상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는 유튜브 생활 밀착형 콘텐츠의 강점을 보이는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SNS 플랫폼을 연계하여 원소스 멀티 유즈를 구현하고 있는 소통하는 미디어입니다 EBS 스토리를 알려라 EBS 스토리를 알리기 위한 7명의 기자남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20일 강남역에서 저희는 퀴즈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EBS 스토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EBS 스토리 글로드 캠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라 아라 EBS 스토리 채널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사법 인스토리 인스토리 EBS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단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KAS. EBS 스토리 채널이 어떤ящ revolved 이용이 안 되신가요? 네네 KS 5명의 퀴즈에는 다양한 오답들이 나왔습니다. EBS 스토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즐거워하며 EBS 스토리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스토리 기자단은 언제나 EBS를 위해 힘쓰겠습니다.